힘을 내십쇼! 너의 얼굴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줄게 미친놈이랬네 아 나는 구상들 들면 안됩니까? 그거 너무 하시네 핏불리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나? 아무것도 안하겠다는데 싫어 미친놈이랬네 미친놈이랬네 미친놈이랬내주기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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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ing 응 응 또 40 아, 왜? 나야, 너 뭐해? 걸렸다고? 갑자기 흐름 나타나네. 순간이 도와되네. 닥터! 닥터는 전기로 고문해갖고 이제 환경 보이게 한다. 뭐야? 뭐야? 야, 농림! 어우, 깜짝아! 아, 전기 충격당한다. 따리리딴 따 따 따리리딴 따 따 따 따 따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따리리딴 따 따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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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낮에 키시는 분이 있는게 있는데 지현이 님이 낮에 켜요. 나는 이제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제가 시간 끌고 있어요. 낮에는 제가 키고 비닐 어딨냐 비닐 비닐 찾아야 쥐 어 말이 심한 거 아니엉 누가 이렇게 앵앵거리는 거야 난 죽고 싶지 않아 탈취를 못하게 할 뿐이야 어 전기충격 땅 죄송합니다 저 비 아니잖아요 아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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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를 알리도록 아 알겠습니다 그 살인마님 살인마님 뒤 잠시만 보시겠습니까 지끄러 살인마님 데려가겠습니다 잠시 이리 오시겠습니까 살인마님 이 근처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전기충격 땅아버렸어 뭐 있을까 같이 숫도록 하자 살인마님 ㅋㅋㅋㅋㅋ 이 배신자야 이 배신자 사리마이 제가! 제가 소리 지르겠습니다! 사리마이 저기 있습니다! 사리마이 저기 있습니다! 야아아아아아악 이제 배신자! 조밥 계집 이거 디지트였어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우리 이 인원대로 마피아도 살겠다 아! 안 나오! 쩐. 아 여깄잖아! 여깄잖아! 고로치 고로치 사리마니! 조금만 더 힘을 내쉽시오! 너의 얼굴을 사성없이 두둑여 패줄게! 다들 배신 소비! 미친놈이란 느낌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oco옹 idiots 어허 아 가라고 너의 비니가 탐난다 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십니다 사리마님 너의 비니가 탐나는구만 뭐야 저기 아이 미치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갯버치네 저 앞에 가고 있다고요 나 아직 멈춰서 안 가 뭐야 씨앗 다 사라졌어 저기 앞에 있다고요 저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사리마님 빨리 지연이를 걸어버리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 살려주실 분 구합니다 사리마님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때리세요 사리마님 사리마님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엄마 야 이 새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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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둘이 둘이 있다 진짜 붙어있는 애 쫄간건데 감히 아까 이하님을 지하에서 능욕을 해? 으아 멤버들 으아아 엑소 뱀ignment 벤톤님 감사합니다 1000 rating 하하나 뭐라고 요렇게 기 גם 저래 또 하하하하 야 너 잘못 cielo 와 나 처음으로 살아남았어. 아 감격이 눈물이 날 것 같아. 지연이 무서워하고 있어요. 와아 와아 이 녀석이 정말 너무하네. 웃는 거. 누가 웃는 거였어? 야 봤어. 어! 왜요? 그냥 잘못 넘어가는 건데? 잘못 넘어가긴 죽여버릴 건데. 흐흐흐흐흐흐흐. 흐흐흐흐흐. 흐흐흐흐흐흐흐. 표정도 업아보라 이 다음판 제가 살인마하겠습니다 아하 노노 아닙니다 제가 우리에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지원이 전님이 한님이었나 직자들하고 네 마지막에 저에요 그럼 한님까지 하고 딱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야 집 어디야 주소 불러 인천사무청입니다 저 인천살아요 나머지 다 강국사이잖아 이놈 개쓰레기 인성이 쓰레기네 이분 인성이 쓰레기다 왜왜왜 사랑하는 타이베이 образ 좋아.. 만족한다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이 귀여운 트레이브로 여러분cks 덺 가지구 감사합니다.